사천남의 하동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교 의원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며 정부와 당 안팎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나온 현역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사천남의 하동지역 정가가 새해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사천남의 하동지역 3선 국회의원인 여상교 의원이 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예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항에 대한 불만, 불신임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 의원은 이날 석영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익은 무시하고 극심한 편가르기와 당파적 이익만 쫓는 여러 정치적 현실에 환매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재적 정치 현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는 그런 정치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 등에서 나타난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여 의원은 당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통한 보수의 대대적인 혁신,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에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보수를 위해서 보수 대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오는 사천남해 하동지역 총선에 대해선 연부 역강,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을 100일가량 남겨두고 중차대한 지역 현안 해결을 앞두고 3선 중진위원인 여 의원의 불추마 선언에 사천남해 하동지역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도 여 의원의 불추마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무주공산이 된 지역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당장 자유한국당 공천경쟁부터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사천남해 하동지역구에서는 정승재 전 국회교섭단체 전문위원가, 최상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하영재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이태용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황인경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인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수석비서관이 사천남해 하동지역 예비후보로 유일하게 등록해 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